야 야 야 야 나 오늘 방송한 거 녹화 안 했어 홀리C 야 숨으면 장땡이잖아 어? 이거 QG 애들 아 얘 좀 많다 아 이거, 이거 하트라이드 아닌데요 엄마? 이게 어딜 봐도 카트라이드래요 엄마 오빠 오버우치도 아닌데요 엄마? 여기 누가 봐도, 누가 봐도 보파잖아요 엄마 네 아니 앞, 엄마 여기 카트가 어딨어요 엄마 여기 발밖에 없죠?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걔 원래 밝은 거 싸우는 거예요 아 이거 밝은 거 해? 아 밝은 거 싸우긴 하네 아니 뭐 터칠 땐 발 가지고 하죠 네 그게 버블파이트라고요 엄마 그쵸? 저 이해되셨죠? 엄마 좀 빨리 들어가서 주무시는 엄마 좀 빨리 주무시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좀 아니 좀 아니 좀 많이 들어가신 거 같은데요 엄마 좀 드셨죠? 이게 뭐라고요 엄마? 아니 이건 카트라이드래요 엄마 아니 진짜요 아니 진짜요 아니 진짜요 이게 이게 카트라이드래요 엄마 아 왜 똑같이 생겼어? 왜 버블파이트라 아니 아니 이게 원래 좀 캐릭터와 비슷하니까 아 짐 크런트해 그쵸 그쵸 이게 카트라이드래요 엄마 에이 아니 이거 다리 없어요 엄마 다리가 있어요 야 여기에 다리 없는데요 여기 다리가 없어요 제가 여기 다리가 야 아들아 제가 저기 안 타고 다리냐는 아이가 카트 저기 제가 마트 밑에 다리 좀 있잖아 마트 밑에 다리 좀 있잖아 마트 밑에 다리가 아니에요 야 마트 밑에 다리가 어디 가냐 다리가 아냐? 잘 보이네 피크핏 신발 너 왜 다리 거니? 야 피크핏 신발 피크핏 신발 아 알았어요 알았어요 카트라이더 맞지 이거 내 카트라이더 맞아 그쵸 카트라이더예요 버블파이터는 버블파이터 버블이 그 물방울이잖아 네 왜 안 쏴 얘는 버블파이터 아니야 그니까 버블파이터가 아니죠 그렇다고 그렇다고 아니 카트라이더면 차트 타고 다녀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카트를 왜 카트가 없어 카트 치러줘 이게 이게 카트라니까 어디 카트라이더 나 왜 카트라이더 왜 카트라이더 여긴 애덱이